네! 이제 마구시즌이 오거든요. 이걸 알까요? 오오! 대진 윤석열! 오오! 대진 윤석열! 오오! 오오오! 대진 윤석열! 대진 윤석열! 오오오! 대진 윤석열! 오오! 대진 윤석열! 오오! 대진 윤석열! 대진 윤석열! 대진 윤석열! 아 이거 잘 보이시네요. 아유 잘 보이시네요. 어우 잘하네. 이거 이거 모르면은 부산에서 가첩있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들으시죠. 10! 10! 1! 시작! 오오! 대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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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주 동성애 찬가니까 엄청나죠. 부산이 좋겠는데. 어? 위드잼님 안녕? 황정은 님! 아... 으슬러슬 설동이죠. 오건의료 노조까지도 있네요. 아... 서비스님 왜 이러지? 어... 황정은 아시는구나. 아... 승강노래! 오오오오! 윤석열! 이렇게 해! 윤석열! 탄핵! 오오! 탄핵 윤석열! 아... 시국집회예요. 시국집회라서 지금 민주노총! 금설노조, 철도노조, 보거드려노조, 서비스연맹 까지. 예... 박스레스틱! 금속노조까지! 금속노조까지 왔나봐요. 예... 많이 왔죠? 어...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참가하면... 이제... 민주노총이 참가해야 되거든요. 촛불집회 동력만으로는 이게 윤석열이 탄핵을 무리로 해.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돼.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아... 우리 윤석열이 탄핵이냐? 태진! 태진! 윤석열! 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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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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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 태진! 윤석열! 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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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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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로 신입될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노조까지! 일반 노조까지! 금속노조에서 일반 노조, 공무원 노조! 어... 많이 참가했네. 어... 시급집회예요. 아... 철도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일반 노조, 공무원 노조.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건 집회. 여기서부터... 김선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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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독재! 김선일! 김선일! 프로, 공무원 노조! 아... 아.... 아까 야동국계에서 몰빵 돌렸어요. ㅎㅎㅎㅎ 몰빵버럭에서... 야동국계를 한번 보면은 몰빵독재에서...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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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커틱을 가보십시오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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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까지 다시 갈려면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한동안 뒷모습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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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조장, 합력조장, 포로조장, 빙그리를 흙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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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에서 여군가로 수수하는 빙그리를 흙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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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복장동단 특급반기장 빙그리를 흙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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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탈입니다. 연애박장 오해집습니다. 윤석열의 허니코넛! 김건일의 흙금하라! 김건일의 흙금하라! 검찰, 독재! 황금하라! 검찰, 독재! 황금하라! 부산시민! 함께해요! 부산시민! 함께해요! 비교적인 방식적으로 동생시장 빙그리를 흙금하라! 큰급된 공개와 함께해요! 그리고 왕진이군의 흙금하라! DM에게 눈치지않고 있습니다. 사실, slut자동단의 덕분에 여성이 관회하는 차량입니다. 하지말고 조형을 해라 아니 단핵은 아니다 조형을 해라구요 우리나라 사형제가 있던가 사형제가 나가있던가 언젠데